지난 29일 인도 벵갈루루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위를 주행 중인 대형 트럭. 그 옆에는 한 여성이 소를 끌고 걸어가고 있는데요. 소는 얌전히 주인의 손에 끌려 걷는 중인 것 같죠. 이때 맞은편에서 등장한 오토바이. 그런데 느릿느릿 걸어가던 이 소. 갑자기 오토바이가 등장하자마자 달려듭니다. 쿵! 소의 거친 돌진에 그대로 고꾸라지고만 오토바이 운전자. 주인 역시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데요. 소가 들이받자 그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위를 나뒹구는데요. 옆을 지나가던 대형 트럭 아래에 머리가 들어간 아슬아슬한 상황. 그러나 다행히 소가 돌진하는 걸 본 트럭 운전자가 차를 멈춰 남자의 머리가 타이어에 깔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는데요. 오토바이에 뛰어든 소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폴짝거리며 그대로 자리를 벗어납니다. 겨우 자리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운전자. 상황을 본 시민들이 놀라 운전자를 일으켜 세워주는데요. 자신한테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꽤 혼란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운전자는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았고 이후 소주인과 상황을 잘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인구 가운데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들은 암소를 어머니 같은 존재로 여겨 신성시하는데요. 이에 도로 위 자유롭게 오고 다니는 소들을 피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